자 그래서 지현이가 읽기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죠? 읽기 연습은 읽고 그냥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뭔가 너한테 설명을 해줄 거야. 그쵸? 근데 설명은 선생님이 그 똑같은 설명은 몇 번까지 한다? 여덟 번까지 똑같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모르면 성질을 내거나 땀밥을 때리거나 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읽기 연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읽기 연습이니까 말 그대로 읽어보세요.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한글로 뭐라고 쓰고 싶어? 됐습니까? 뭐라고 쓸까?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쓸 때는 끈을 읽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아해. 초콜릿을.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한 문장. 말 그대로 읽기 연습이니까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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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우리말로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는 게 읽기 연습의 첫 번째 목표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부터 설명할 거야. 오케이. 얘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이름 시죠. 그렇죠. 이름 시는 문장 속에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우리말과 달리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초콜릿은 쓸 수? 없죠. 그 말은 얘를 문장 속에 쓸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어떤 형태로도 쓰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도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묻는 말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바. 누가다는 다른 말로 하면 문장이에요. 문장. 모든 문장은 누가 뭐뭐한다. 또는 뭐 묻는 말이면 다짜 떼버리고 뭐뭐하니로 바뀌겠죠. 어쨌든. 모든 문장은 누가 뭐뭐한다. 누가 뭐뭐하니. 누가 뭐뭐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됐습니까? 그 중에서 얘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묻는 말이니까 지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딱 드러나네요. 조심해야 될 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되긴 되는데요. 뜻이 달라집니다. 이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like가 무슨 뜻도 있고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와 같은 뭐뭐와 비슷하니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너는 초콜릿 같냐? 라고 물어보니 이상한 표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 초콜릿 같은 사람이니? 라고 묻고 싶은 거야. 너는 초콜릿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은 거야? 나는 초콜릿을 좋아하네. 그러면 like가 무슨 시로서의 뜻을 갖고 있어야 돼? 다다시. 다다시가 돼야 되니까 묻는 말에 이렇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좀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imagine that you are in a 초콜릿 world. imagine that you are in a 초콜릿 world. 자 그럼 해볼까요? 억근하게 순서대로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말스럽게 한 번 다시 써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imagine that you're in a chocolate world 뭐라고요? 뭐라고? 잘 안들려 이렇게 바라고 있어 틀리지 않았어 몇 가지만 이제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얘 뜻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해 틀리는 건 아닌데요 얘도 좀 어색하니까 내가 안 따라가서 이상하네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뜻입니다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라고요?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뭐라고요?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잘 했습니다 여러 번 큰 소리를 따라하니까 기억이 잘 낫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일단 설명해 주고 싶은 거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부분부터 알겠습니다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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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선생님이 전에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어떨 때 쓰는 뭐라 그랬어 들어본 적 있어요 그쵸?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뭐다라고 그랬대 그쵸? 뭐 할 때 쓰는 상대방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상대방에게 뭐 하거나 뭐 할 때 쓰는 충고나 부탁이나 명령할 때 쓰는 무슨 문이다? 명령문이니까 명령문이니까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상상 뜻은 상상하다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뭐 하는 느낌 들어? 충고 명령 상상해보거라 상상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건 명령문이기 때문에 우리말스럽게 하면 상상하다지만 이게 자연스럽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한 얘기할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난 여덟 번까지 설명할 거야 자 선생님이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으면 번호를 매기지 그쵸? 자 니가 이제 세 번째 됐을 배울 때가 됐어 자 니가 제일 먼저 배운 됐은 이런 됐 부터 제일 먼저 배웠어 읽고 뜻 이건 무슨 뜻이야? 저것은 나의 집이다 저것 그치 그치 이때 됐은 뭐랑 비교하면서 배웠어? 네 디스랑 비교하면서 뭐 어디에 있는 몇 개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래서 이 됐을 보고 뜻이 뭐다? 저것 그래서 얘는 뭐 좀 어려운 말로 중학교 때 지시사라고 배우는데요 지시사가 뭐하는 느낌을 보고 지시라고 그런다? 손가락질하는 걸 보고 지시한다 그러지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때 이 됐을 보고 지시사라고 그러고요 지시사라고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면 되겠다? 됐 이게 떠오르면 되겠지 이게 뭔데? 손가락 됐습니까? 오케이 손가락질이 됐이라고 별명 붙일 거야 손가락질하는 됐 됐습니까? 네 뜻이 저것이란 뜻의 됐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됐은 더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뭐 일단 두 번째 됐을 소개를 해줄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It's not that hot It's not that hot 이때 이 됐을 하는 일이 Very 하고 같은 일을 해요 It's not that hot 그렇게까진 덥진 않다 뭐 이런 뜻 It's not very hot 매우 덥진 않다 이런 됐도 있어요 얘는 뭐 나중에 어찌 덥진 않다고 어찌 덥진 않다고 어찌 덥진 않다고 그렇게까지 덥진 않다고 어찌시 됐도 있어요 어찌 핫 어찌 핫하진 않다고 Not that hot 그렇게까지 덥지 않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할 건 예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 됐을 보고 별명을 뭐라고 할 거냐 자 완벽한 문장이라는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똑같냐면은 누가 뭐뭐 한다 라는 표현을 보고 완벽한 문장이라 합니다 누가 뭐뭐 한다 라는 표현을 뭐를 떼버리고 다 다짜를 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너는 친절하다 너는 친절하다 라는 것 Thank you are kind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I know That you are kind You are kind 저는 알고 있습니다 I know 네가 친절하다 라는 것을 Thank you are kind 오케이 그래서 완벽한 문장에는 누가 뭐뭐 한다가 들어 있는데 대신에 다짜를 떼버리고 다짜 자리에다가 걷 그럼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란 얘기네 완벽한 문장인지 한번 볼까 일단 읽어봐 You are kind 무슨 뜻이야 너는 착하다 너는 친절하다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라면 세 가지 방법 중에 뭘 썼는지도 따져볼 수도 있겠죠 세 가지 방법 중에 뭘 사용한 완벽한 문장이야 누가 네가 다 엄마 엄마야 왜 이래 누가 네가 다 친절하다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를 사용한 완벽한 문장이야 You are kind 어 말해도 돼 말해도 돼 비동사를 사용했죠 어떤이 어떻다 내고 했죠 그러니까 You are kind 완벽한 문장이란 말은 자기 혼자 밖에 나가서 자기 혼자 돌아다녀도 아무 상관없단 말이야 자기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너 참 친절하구나 근데 얘 뜻은 네가 친 다 다 인데 다 다 인데 다 다 질 다 다 인데 다 I know 너 뜻이 뭔데 이것도 그럼 누가 다 따져봐야 되겠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중에 두 개야 두 개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한번 볼까 I know that you are kind 무슨 뜻이야 나는 알고 있다 니가 친절하다 이제 잠깐 기다려 니가 친절하다라는 것 나는 니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묻는 말로 만들면 나는 안다 너는 아니가 될 거고 니가 친절하다라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로 오는 되겠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를 아는 거야 어디를 아는 거야 누구를 아는 거야 무엇을 아는 거야 어떤을 아는 거야 어떻게를 아는 거야 외를 아는 거야 너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너 그거 어떻게 아는 거야 그랬더니 난 니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너 어떻게 알아 네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잘 어울리죠 어울리기가 없죠 방법이 궁금한 겁니까 이게 어 그래서 뭐 그렇게 그렇게 못 참겠으면 답해보세요 그렇죠 너는 무엇을 아니 난 니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난 니가 배트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됐습니까 자 이 대선 그러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세 번째 대선 완벽한 문장 누가 뭐뭐 한다 를 다짜떼 버리고 그것 만들었으니까 니가 친절하다라는 것 안만 길어봤자 나는 그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뭔가 동어리가 안만 길어봤자 잇이 된다는 얘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do you know I know that you are kind 넌 무엇을 알고 있니 방금 했어 이제 니가 답해줘 넌 무엇을 알고 있니 이 긴 동어리가 암만 길어봤자 잇이 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되니까 What do you know I know that you are kind 그래서 이런 that을 보고 완벽한 문장을 완벽한 문장의 다짜를 떼 버리고 것 만드는 걸 보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뭐라고 할 거냐면 접속사 that이라고 합니다 접속사라는 건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는데 누가 다 누가 다 두 개를 몇 개 문장 속에 한 개 문장 속에 누가 다를 두 번 등장시켜주는 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다 누가 다 두 개를 붙여주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접착사가 아니고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 that이 하는 역할은 것 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덩어리 만든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여기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상상해보라 그랬어 무엇을 상상해보래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라 누가 지현아 상상해봐 상상해보라니까 상상해봐 지현아 생각해봐 생각해보라니까 그러면 막 지현이가 선생님 뭐라는 거야 무슨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상상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는 알고 봤더니 어떤 녀석이었다 완전한 문장이었습니다 왜 완전한 문장인지는 읽고 뜻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의 뜻은 누가다 우리말로 해주세요 누가다 네가 네가 있다 어디에 초콜릿 세상 속에 있습니다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뭘 그렇게 어려운 거 내가 시키고 있습니까 너는 있다 초콜릿 세상 속에 너는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얘 때문에 얘가 안 만기러 왔자 imagine it 그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긴 게 와 이거 아주 강력한 압축 포장기네요 압축 포장기 그렇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불이었는데 그렇죠 됐이라는 포장지에 놓고 쌌 뭐야 짐 쌌더니 뭐가 돼버렸어 그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imagine i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돼버렸어요 그걸 보고 이런 됐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겁만 드는데 정식 명식은 누가 나를 두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 됐습니까 접속사에 대해서 설명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하라면 얘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렇죠 인어 초콜렛 월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re가 됐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앞제비시 전치사 중학생이 되면 전치사라고만 얘기할 거야 선생님이 붙인 별명은 앞에 놓는 덩어리라고 앞에 놓는 덩어리가 아니고 앞에 놓는 말이란 뜻으로 앞제비시라고 합니다 무슨 씨앞에 놓는다고요 무엇 초콜릿세사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아까 전에 분명히 뭐 초콜릿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거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얘는 왜 있는 거야 어 지연이 생각하기에 어 왜 있는 거 같아 갑자기 초콜릿이 셀 수 없다가 셀 수 있게 된 건가 어 지연이 생각할 때 이거 왜 나타난 거 같아요 제형 생각할 때 왜 나타난 거 같아요 얘는 왜 갑자기 나타난 거 같아요 자 여기에 얘가 나타나는 건 똑같습니다 축구 셀 수 있습니까 축구 셀 수가 없죠 축구 셀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여기 어를 쓰는 게 맞아 안 쓰는 게 맞아 그냥 사커볼이 맞아 어 사커볼이 맞아 당연히 얘가 있어야지 얘는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얘 땜에 온 거야 얘는 누구 땜에 왔을까 월드 뜻이 뭔데 세계 세사 무슨 신데 셀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얘는 얘 땜에 온 게 아니고요 얘 땜에 온 거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쓰면 안 되겠지 여기는 쓰면 안 돼 무슨 수학 공식처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쓰면 안 돼 당연히 초콜릿을 좋아하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뭐 초콜릿 세상 속에 입니다 초콜릿 속에 있다고 상상하면 질식해서 죽겠죠 됐습니까 초콜릿 세상 속에니까 얘 때문에 얘가 온 겁니다 됐습니까 나중에 통문장 할 때 내가 물어볼까 야 여기 얘도 넣었으면 안 써야 되는데 얘를 왜 쓰는 거야 물어봅니다 그렇죠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고 뜻 한 명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우 먼저 해볼까요 무친 Italia 그 다음에 지연이 corner 스포티 정말 스포티 실화 도착 리 으 이탈리아 아니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재우가 뜻을 얘기해 보세요. 초콜릿 축제가 있다.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 여기에 표시 안했지만 사실은 뭐가 숨어있다. 이런 게 숨어있습니다. 재우는 이런 표시는 왜 한다고 그랬지? 몇 번 안 들어봤지? 재우야 이런 표시는 왜 한다고 그랬지? 어떤 마을에 초콜릿 축제가 있답니까? 또 어떤 마을에서 한답니까? 마을은 마을인데 어떤 마을? 작은 마을. 마을은 마을인데 또 어떤 마을? 이탈리아에 있는 마을. 여기에 town이라는 이름씨가 있는데 얘 꾸며주는 말이 작은 마을, 이탈리아에 있는 마을. 얘는 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말 순수하고 작은, 스몰, 마을, town. 우리말 순수하고 똑같아. 하지만 이탈리아에 있는 이란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되고? in Italy니까. 길어졌죠. 그래서 우리말에서 절대 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됐습니까? 작은 마을, 이탈리아에 있는 이런 식의 순서로 얘기합니다. 우리말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영어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갈 때마다 선생님이 끊어 읽기에 이렇게 표시해 둡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The boy in the room. 이런 표현이 있네요.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Is my friend. Is my friend.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이거 무슨 뜻일까, 지현? 우월우월우월 거르지 마시구요.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이 무슨 뜻일까? 뭐라구요? 네?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우리말로 무슨 뜻일 것 같냐구요?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음, 최후 생각은? 그 남자는 그 남자는 음 어깨 말도 안되는 얘기구요. 그 소년은 나의 친구와 함께 방에 있다. 이거 하고 싶어. 누가 어떻게 어디에 그 소년은 나의 친구와 함께 그 방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아마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소년이 있습니다. The boy is 어디에 핸더룸 그 방 안에 어떻게 with my friend 이게 그 소년은 나의 친구와 함께 그 방 안에 있다. 라는 표현이고 위에 문장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태훈 너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설명하다가 그때 설명해 줬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뜻이었어? In a small town in a little 이게 무슨 뜻이었어? 이건 헷갈리니까 일단 빼고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 이면 The boy in the room 무슨 뜻일 것 같냐? The boy in the room A small town in Italy 문장의 구조가 똑같다. 어? The boy in the room 무슨 뜻일 것 같냐? 그 방 안에 이 친구야? 그래 그 방 안에 나의 친구가 그 방에 있는 소년이 나의 친구와 함께 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 끊어 이렇게 표시하면 어? 어딘가에 뭐가 숨어있어? 어떤 씨 길어서 뒤로 갔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어? 어디서 시작돼? 어디서 끝났어? 그러니까 뭐가 되고 있어? 그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 The boy in the room 그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들 그러면 방 안에 남자아이들이 두 명 이상 있고 두 명 다 내 친구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방 안에 남자아이들이 두 명 이상 있는데 걔들 다 내 친구야 라는 표현은 어떻게 바뀌겠다? The boy in th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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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문장은 어딘가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볼까요? The boy in th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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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창 driveway The boy in the room The boy in the room 암만 길러봤자 뭐야 The boy in the room The boy in the room 암만 길러봤자 뭐야? 그때는 이런 거 없어. 이런 도움이 되는 표시 없어 시험지에. 다음 중 틀린 문장 고르세요. 그럼 애들이 아 더룸이네 이거 단수니까 막 짓 좀 안다고. 단수니까 이거 이제 오는 거 맞지? 이러고 있습니다. 방이 내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네 지금. 얘는 하는 역할이 무슨 씨일 뿐이야. 어? 무슨 씨야 이거? 그래요? 내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어떤이 내 친구야.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주인공이잖아. 너 보이즈가 내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얘기한 건 뭐? 무슨 씨가 어떻게 되면 어디로 가버릴 수 있다. 우리말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어떤 씨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어? 초콜릿인데 또 왔네? 이게 왜 있는 거지 그렇지? 무슨 얘기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초콜릿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축제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축제가. 아 축제 셀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어 있는 이유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얘 때문에 온 겁니다. 초콜릿이 얘보고 뭐라고 그러겠죠? 야 나 셀 수 없는데 너 왜 왔어? 그러면. 그렇죠? 너 말고 얘 때문에 왔거든. 가끔씩 보면 그럴 때 있잖아 왜. 누가 나 아는 척하면서 야 지금 반갑다 이러면서 와. 내가 저 사람 본 적 있나? 그러면 일단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슥 지나가. 그치? 슥 지나가고 딴 사람하고 어 반갑다 이러면서 인사하는 그런 경우 있지 그치? 얘가 얘보고. 얘가 얘보고. 야 이 새끼야 너 나 셀 수 없는데 왜 왔어? 그랬더니 얘가 어 반갑다 페스티벌 이러면서 얘랑 인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축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초콜릿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그나저나 축제가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녀석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도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요. 오케이. 초콜릿 축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In a small town in Italy.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 In a small town in Italy.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는 재우가 먼저 했으니까. 아 이구나. 아까 지어링 먼저 했으니까. 재우가 해보자. 응. 이거.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 초콜릿 축제가 있다.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맞아? 맞아? 재우가 한 거 맞아? 뭐라 했지? 어? 내가 왜 재우 끝나고 나서 지연이 너한테 이거 물어보는지 알아? 응? 네가 잘 듣고 있는지 보려고. 어? 재우가 한 거 그래 잘 들었잖아. 맞았어? 재우가 한 거? 어? 맞았어. 재우가 한 거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요. 재우가 한 거 맞았어. 아, 너한테 그러면 내가 처음이니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다음번에는 다른 학생이 하고 있을 때도 잘 듣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물어볼 거기 때문에. 어, 재우가 뭐라고?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맞아? 네. 뭐라 그랬는데?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나 조용히 하고 있어 너는. 네. 절대 방해하지 마. 다시.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아직 여기까지 막 하려니까 좀 빡세지 그치? 어, 재우가 맞게 했으니까 내가 한 번 더 재우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그렇죠? 너도 금방 따라 올 거야. 뭐라고? 네? 어, 뭐라고?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맞게 했어? 어? 맞게 했어? 어, 뭐라 그랬는데?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어? 솔직히 나 또 해야 돼. 조용히 해! 방해하지 말라니까 절대로. 조용히 해! 방해하지 말라니까 절대로. 어. 자, 한 번 더. 네! 아, 진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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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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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랬는데?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이거는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네. 어디에? 어디에? 작은 마을에? 근데 어떤 작은 마을에?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 우리 마을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어떤 시기로 뒤로 가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아.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아까 누가 읽고 뜻했더라? 재우가 했었나? 네. 오늘 지연이가.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오케이. 그래서 지연이 먼저 따라 읽겠습니다.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In this town. 재우.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내 뜻은? 지연이가 생각하는 뜻은? 네. 안녕하세요. 맞든 틀리든 하면 돼요. 읽기 연습이니까. 정답은 없어. 그냥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지금은. 이런던 분은? 일단 맞아요. Everywhere in this town. 언제 어땠어요? 단어할때 EVERYWHERE 배웠지? 그치? 단어할때 EVERYWHERE 익혔던 것을 나한테 말해주세요? EVERYWHERE 뜻은? 에헤이 단어 시험 다시 쳐야 돼 이거 단어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인 디스 타운의 뜻은 이 마을 모든 곳에 초콜릿이 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초콜릿이 있다 어디에 어디에 그래서 초콜릿이 있다 뭐라고요 맞게 했어? 틀렸어?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데 맞게 했어? 너랑 다른 거 같아? 어떤 점이 다르지? 어는 쓰고 안 쓰고다 어 그렇죠 여기 뭐가 있대 이번에 누가 있다고 얘기하는 문장이야? 초콜릿이 있다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어가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당연히 없어야 돼 네? 그래요? 초콜릿 축제가 있대? 아니요 초콜릿 세상이래? 오케이 초콜릿이 있다 오케이 초콜릿이 있다 There is chocolate 어디에? Everywhere 어디에?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맞게 했어? 뭐라고 그랬는데?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맞게 했어?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everywhere in this town 오케이 초콜릿이 이 마을 곳곳에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네? 그럴 걸 묻고 싶다고 이 마을 곳곳에 초콜릿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맞게 했어? 어? 어? 뭐라고 그랬는데? Is there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어? 맞게 했어? 똑같이 맞잖아 네 상대방이 말할 때 늘 선생님은 잘 듣고 있어야 돼 몸 때리고 있으면 큰일 나 잘 듣고 있었는데 맞는데 맞는데? 우리 한 번 더 해달래 어? 한 번 더 해줘 어? Is there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맞게 했어? 그런 거 같아 어? 뭐라 그래? 네 생각은 뭔데? 응 똑같이 재웠어 똑같이 어디서 하라니까 Is there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Is there chocolate everywhere everywhere in this town 자 Is where? 라고 하는 거 같았는데 너 네 Is there 오케이 오케이 초콜릿이 있다 초콜릿이 있다 There is chocolate 초콜릿이 없다 There isn't There isn't chocolate There isn't chocolate 초콜릿이 있니 Is there chocolate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거는 뭐가 있다 표현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니 할 때 연습에 맞섰습니다 There is chocolate There isn't chocolate There isn't chocolate Is there chocolate Is there chocolate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부터 이번엔 재우가 알차례구나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오케이 어 이렇게 There is huge chocolate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 and chocolate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읽어보세요 다시 이건 헤디테이션 망설임 멈춤 끊음 이상한 소리 어 으 아 이런 거 빼 됐습니까? 읽기 연습은 그거 해오는 거야 읽기 연습을 했는데 자꾸 중간에 뭐 멈춘다든지 어 으 아 이상한 소리 there are 음 huge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음 어 아 이런 소리 집어넣으면 그때는 읽기 연습 똑바로 안 해 온 거야 시작 헤디테이션이랑 이상한 것들 다 제외하고 다시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 and 초콜릿 and 아니 그냥 빈칸은 지나가고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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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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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colate postcard like 중간에 멈춘 break 왜 이렇게 밟아 너 이렇게 읽어 even chocolate postcard 이렇게 읽는다고 아 따라 있습니다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 there are chocolate shoe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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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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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음 여기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뜻은 제우가 알잖아요 거대한 초콜릿 조각상들이 있다 심지어도 심지어 초콜릿 우편멕스들이 있다 그래서 뭐 여기 들어갈 말은 발로에 들어갈 있다죠 그렇다면 지현이가 여기 뭐가 생략된 것 같은데 뭐가 생략된 것 같아요 살았다 할 거 없어 상대방이 대답할 때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 너한테 물어볼 거니까 아 뭐가 생략된 것 됐을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생략된 것 같은지는 여기에 이게 우리말로 이 역할을 하는 녀석이 여기에서는 생략됐죠 생략된 이유는 앞에 이미 나왔기 때문이죠 뭐라구요 뭐라구요 There 요거 맞아요 제우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제우 의견은 뭔데 요거 요거 지우고 요렇게 둘이 합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자 이 엔드가 뭐다 잘해 날텐데 뭐에요 뭐에요 끝내도 상관없어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그런 다음에 There are even chocolate postcards 이렇게 두 문장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에 마침표를 없애고 대신에 엔드를 넣고 넣었어 그래서 둘 다 앞에 것도 그렇고 뒤에 것도 그렇고 뭔가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가 있대 여러개가 있대 그래서 여기도 There are 여기도 There are 나중에 통문장할 때 여기 뭐가 생략되게 물어보겠지 됐습니까 둘 다 뭐라카고 있다 우리말로 뭐라 그러고 있다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존재 표현이랍니다 존재하고 있는게 하나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 여러개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 여러개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There are and there are 구조야 됐습니까 내가 밑줄 하나만 해놨다고 해서 한 단어가 사라진건 아닙니다 거기에 세 단어, 네 단어, 다섯 단어가 생략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지연이 찾아해줘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ow yum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ow yum 따라 읽겠습니다 바로 오케이 먼저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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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얘 무슨 씨야 양념 씨죠 양념 씨가 들어있는 문장을 해석할 때는 자 국을 딱 떠먹었는데 짭짤한 맛이 나 그치 짭짤한 맛이 나는데 안에 미역이 많이 들어있어 그치 짭짤한 양념 맛이 나는데 미역이 많이 들어있어 그쵸 그럼 소금국이라 그래 어 그럼 무슨 국이라 그래 미역국이라 그러지 얘는 뭐랑 합쳐졌을 때 의미의 덩어리다 하다란 의미랑 합쳐서 합니다 그래서 You can eat and drink 이렇게 합쳐서 뜻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져서 이게 무슨 뜻이겠어 너는 먹는 것과 마실 수 있다 너는 먹는 것과 마실 수 있다 이름은 될 걸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너는 먹고 마실 수 있다 너는 먹고 마실 수 있다 eat and drink what 어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감탄사입니다 뭐 맛있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와우 얌 됐습니까 자 재우한테 물어봐야지 이 대답 듣고싶어 자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볼까요 오케이 이 대답이 듣고 싶대요 우리말로 먼저 뭐라는 질문 만들면 될까 나는 이겠지 무슨 말 그렇지 자 지금 얘가 하는 이 질문은 무슨 시 포함된 게 궁금하다고요 하단 시 포함된 게 궁금하면 이런 식으로 묻는 말 만든대요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지현이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죠 맞든 틀리든 맞든 틀리든 뭐라고 캔아이 뭔가요 방금 틀려도 상관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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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는 다른 의견이야 아 네 의견은 뭔데 뭐지 자 난 답 말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 의견 말하라 그랬지 What can I do 이렇게 맞아요 이 둘 중에 당연히 정답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What can I do What can I do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내가 궁금하다고 한 게 무슨 시가 포함된 게 궁금하다 그랬어 하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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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된 게 궁금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있고 그래서 묻는 말에 등장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What can I do What can I do at the chocolate festival at the chocolate festival at the chocolate festival 왜 이래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까지만 답하면 되겠네 뭐라고 답한다 자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겁니다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건 내가 지우고 다시 물어볼거야 됐습니까 두 번 오면 그 정도는 해야 되겠지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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